오늘 비가 그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일부 제주와 강원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서울은 한낮에 30.9도로 올랐고요. 내일과 모레는 33도로 오르는 가운데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또 밤사이에는 당분간 열대야도 나타나겠습니다. 한편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도 지나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밤까지, 내일도 오전부터 밤사이 내릴 때가 있겠고요. 내일과 모레 사이 제주와 경남, 전남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전국 기온을 보시면 아침 최저 서울과 광주, 대구가 26도가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3도, 대구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인천이 한낮에 31도를 보이겠고요. 경기 북부 고향은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경기 동부는 대체로 33도가 예상되고요. 경기 남부는 대부분 3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과 남해상에서 4미터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전국에 대체로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